지난번에 기라티나 가을의 스페셜 디스크를 얻기 위해 포켓몬 극장판을 제가 직접 봤었는데요 왠걸 아주 초스피드로 품절나서 저한테 쓸모도 없는 레지 기가스만 얻었다고요 그래서 짜잔! 번개로 사버렸어요 이거 이거 내가 진짜 눈앞에서 놓친 게 너무 아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 오늘 포켓몬의 신이라고 불리는 기라티나 만나러 가봅시다 자 요건데 한 번 까볼게요 이게 4발 달린 게 오리진 폼인가 그러고 날개형타가 뭐였지? 이게 뭐 스카이 폼인가? 자 자 자 자 자 가봅시다 일단 첫 판 한 번 해볼 건데 아 뭐가 없네? 아니야 또 오늘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바로 5성 뜰 수도 있었는데 불기둥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어림없는 볼 엘레이도 나 빼도 이 감각 오랜만이야 4발 mist 아 감각이 좀 떨어졌나 본데 야 3백 파가 안되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레거정 했어 뭔데? 왜 이렇게 하더냐? 아ME 먹자 뜨냐? coco 하 아니야 여기서 엑스트라 배트 뜰 수도 있어 만에 눈이 없지? 조급 만에 눈이 없지? care alors 누가 물로 녹여버렸던ос 아 되게 시끄럽네 초짝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이제 봤더니 휴지 아입니까? 웃음 누구세요 저는 태초마을에서 지울일입니다 태초마을 아니 그냥 태초마을로 가세요 그냥 실제로 제가 여기 온게 오시고 있는 형님이 있습니다 네 꼭집이 형님이라고 아세요 아 꼭집이 형님이요 아 너무 잘 알죠 그 형님하고 저 의영재에요 어 근데 좀 잘 닮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따라합니다 존경하는 사람 따라하는 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가 우박사님이 운영하시는 거 몰라요 여기 아 우박사님이 계셨어요 이것도 처음 알았네 아 진짜 우박사님 연구소에요 여기 그러면 막 전설의 포켓몬 막 쏟아지고 그런거 쏟아지죠 거기 저 우박사님이 얼마나 많이 지금 수급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오 그래서 좀 얻으셨나 참나 이거 있으세요 이번 한정판 스페셜 디스크 어 뭐야 이거 얘기하는거요 이거 왜 나와 뭔 토양이야 기본 토양이야 이게 써봤어요 어 한번 써봤어요 이게 카드 약한 친구에요 약 카드 약한 친구에요 약해요 이거 그럼 지금 차인거 아세요 유치씨 두루마리씨 손실이 차인씨라 이거 잠깐만 태초마을 뭐 지우? 지우레기요 지우레기? 대결을 신청한다 당신은 지우레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로 만들어 주겠어 5성 한번 누가 먼저 뽑는데 한번 대결해볼까요? 그래요 이거 그러면 이기면 딱밤으로 그냥 여기 정수리 맞아버리게요 아 딱밤으로? 간장놀이 찍기 어때요? 아니 그냥 전자상 걸어 아 먼저 뽑는 사람이 딱밤으로 간장놀이 찍어버리기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부셔버리겠습니다 이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와 들어와 오오 레코즈 어? 레코즈 와 야 벌총하면 어떡해 하하하하 제가 개 타겠습니다 아 해해해 아무나 적는게 아니에요 하하하 그렇지 오늘 이거 기라트나 운이 좀 좋다 했어 어때 헤헤헤 엥 아나죠? 불안하죠? 슬슬 이마 Carla 꺼내야겠네 본무놓는 스프리 아이 이거 Through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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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ra 으헤헤헤 의쳐봅니다 labeled travel 아 아 300% 까비 아니 이러면 엑스트라 배틀 한번 노려볼 수 있어 잘 누렸물어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전 가오래. 개눈 맞았어. 감사합니다. 개눈 맞았어. 감사합니다. 개눈 맞았어. 이 성도한테 얻으네요. 시가 틀나요. 갈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코자 데리고 와줘. 그렇지. 자, 깨부수고 돌아가서 레코자 만나러 갑니다. 자, 나옵니다. 두세요. 이제 레코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이게 아무런 게 아닙니다. 레코자야! 나온다, 나온다. 그렇지! 나와라!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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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쌍카츄 뭐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아! 우와!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뭐 포켓몬 여기 뭐 진짜 펠쳐마을이네? 하하하하하하! 아, 누가 보고 피카츄 풀어놨어, 여기다가?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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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왔다, 왔다. 적기가 왔습니다. 킹기 왔습니다. 아, 당혹해 주려고 안 나오는데. 그 친구 안 오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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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미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갑니다, 레코자! 야무지게 먹어야지! 여기 안 나오거든요. 저게 저 친구가 하하하하! 트레이너한테 막 하기 때문에. 짜자자자! 레코자 상! 오세요! 잠깐! 그렇지! 겟 타임! 차자자자자자! 찻! 찻! 거저! 아, 긴장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이게 메인이 아니야, 사실. 코자야, 나오나? 오! 따따! 뽀뽀뽀뽀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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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이제 나올 때가 됐긴 했거든. 오늘 이게 귀라트나 참 운이 좋네. 아, 기운이 좋아. 역시. 아, 근데 또 돈이 없네. 아!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코자야! 야, 기아! 야! 나 기아 막 뚫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 잠깐. 아, 뭐야 이거! 맴마! 아! 아! 나 키워봐! 아니 의자목만! 아니 왜 인식이 안 돼! 아! 아! 페어리 페어리! 어! 그렇지! 너가 나올 때가 됐다! 페어리니까 물 포켓몬! 짜잔! 이거 왜 인식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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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제발 그러지마! 아니! 야!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자! 따라 키워! 그럼. 그렇지!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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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쎄! 할 수 있다! 우리 삼성 딸이지만 리자몽 뭐라도 좀 해봐. 역습 찬스! 쉐노 크루! 오! 급수 맞춰서 어! 잠깐만! 시간이 지나갔어! 어! 말도 안돼 이거! 그거 안 담기지 요! 그거 안 담기지 요! 여기서 마스터벌이 떠준다면 오술서벌이야! 오 잠깐만. 몬스터볼 파워? 진짜 스키가 왔는데? 오 잠깐만 마스터 볼이 따던데! 왜 얘네들이 나와! 이게 말이 되냐고! 자 첫 마스터 볼인데! 더 엑스트라 리트로 나오고, 레쿠자 나오고, 마스터 볼을 다시 한거밖에 없는데. 어 아 이번엔 제발 렉크자 오케이 나왔다 렉크자 이번에 끝내자 아니 이거 렉크자 뽑았어야 되는데 2시간 돼가지고 렉크자가 안 나왔어요 아 이거 못 잡겠는데요 와 저번에도 렉크자가 애먹이더니 오늘도 렉크자가 슈퍼볼 가자 집 가자 둥 보안 찬스 와 지나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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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쳤습니다 원래 우저히 못 보겠다 아니 안 나와 말이 안 되는데요 솔직히 여기 렉크자 떠있어가지고 한 세 번 하고 그냥 뽑고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몇 시간째야 벌써 한 세 시간 넘게 탔어요 저 여기 지금 일곱 시간째입니다 손이 안 빠가지고 못 타겠습니다 지금 지금 물티슈 돼버렸어요 저 그러면은 다음에 약속을 하고 다시 대결을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예 오늘은 무승부를 하고 다음번에 진짜 제대로 배틀 한번 떠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채비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진짜 뭐 부셔버리겠어요 휴지씨 빨리해 굿바라 그래 어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